제가 요즘에 자꾸, 교사들이 자꾸, 이게 제일 좋은 재생이에요. 이게 왜, 그, 뭐, 이게 역시라고, 이랬는데, 굉장히 무관적인 재생이 될 수 있을지. 휙대가 오르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구로 공격했는데, 교사를 당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질문이 있겠지. 교사가 뭔가 여행을 했다면, 그냥 질문을 하세요. 앞으로도 제가 막, 지금 있어요, 응? 그리고, 저는 20년에도, 해외여행 갔다 오는, 해외여행 갔다 오면, 해외여행 갔다 오면, 교사를, 교사가 갔다 오면, 교사를, 퀄키아인, 글리스에, 글러브에, 그래야, 해외여행 갔다 오면, 버터가 들어간 애들아이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